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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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드디어 이제 신혼방에 불만 보고 왔네요. 진짜 부모 같으다. 이게 한국에 방에 들어오니까. 진짜 뿌듯하겠네. 이리 와, 이리 와. 몸 좀 녹여야겠다. 아랫목도 내주네, 아랫목을 내주네. 저기 뜨거운데. 대박이었어, 신혼방. 넌 항상 들었겠지, 그러면 너? 예절 수업? 들었지. 다 외웠겠다, 그러면. 외워야 돼. 너 다 외웠어, 지금? 외워야 된다니까? 아유, 그러니까 내일 점심까지만 외우면 되지 뭐. 왜그럽잖아. 아, 내일 점심까지. 그렇게 힘든 일 하면 또 친해져요. 네. 그러면 이거, 나 짐 좀 일단. 좀 꺼내야겠다, 꺼내가지고. 야, 짐도 안 풀르고. 네, 여태가 짐 좀 풀렸습니다. 이야,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됩니다. 뭘 지금? 야, 아차 내가 그대구나. 야, 짐은 좀 풀어있어야 되는데. 뭐가 있죠? 별거 없고 그냥 나 이거 뭐 생활할 때 입을 거, 이제 트레이닝 바지랑. 그리고 이거 우리 사진 찍은 거. 첫날에. 아, 어머. 사진까지 준비해서 찍어놨다.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좀 놓는 게 나을 거 같아. 아, 그때 같이 찍은 사진들. 인화해서. 오, 예쁘네. 오, 잘 나왔어. 잘 나왔지, 나. 오, 잘 나왔어. 세 개를, 액자를 딱 세 개를 딱 줄어놓고 보는데. 뭔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느낌? 좀 더 많이 와 닿았던 거 같아. 사진을 또 이렇게 신혼방이라고 꾸며놓은 데다가 이렇게 두니까. 그랬죠. 맞아요. ład